아이고 하라고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아이고. 석진아. 네? 석진아. 네? 왜? 석진아. 석진아. 너는? 너는 자식을 관리 좀 해라. 너는? 왜 이렇게 늙는 거야? 아버지. 아버지 봐라. 정정한데 너는 뭐 이러니? 아버지가 나 뱀 모아먹였는데 독사했잖아. 아이고. 아이고 더 없다면서요. 집안 내륙이야. 독사를 먹고. 너 왜 이렇게. 여보. 여보. 여보가 이상하게. 아버지라도. 아버지. 아니 이거 너무. 아니 이거 너무. 어떻게 된 거야. 아니 뭐 상황도 나도 참 많이 해봤지만. 그게 너무.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 싶다고. 이게 코멘트죠 뭐. 아버지. 아버지가 어떻게. 장가당 갔는데 애를 이렇게 낳았어요. 이상하게. 이상하게. 애만낳고 나면 도망가네. 이렇게. 안녕히 가요. 고마다. 고마다. 감사합니다.